오늘 수원고법 황사의부 부장판사 임성기는 이재명지사에 대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지난 5월 16일 1심에서는 친형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대장동개발업자과장에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2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친형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tv토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벌어냈다며 1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합니다. 이날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 지사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정역할 한 것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라며 일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관자의 대표이자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는 훌륭한 정치인을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없게 기대합니다.